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잠깐 해결이 안 되니? 이건 살인사건이야 너 2계급 직진을 마다하고 탐정? 나 사이버라서 잠복근료를 해본 적이 없네요 뭐 이렇게 얼마나 드디어 우리한테 걸맞는 사건을 맡았네요 여파고 첫번째 사건이니까 깔끔하게 5대5 10% 콜 콜! 오빠 딸X 생겼어? 나랑 헤어진지 얼마나 됐다고 유유 나 뒤질래? 사랑합니다 고객님 앞으로도 자주 이용 부탁드립니다